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다람쥐 세빡이 같은 일이지만 이런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도 남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이 바뀌어 버렸는데 또 겨울이라 일도 많이 줄어들었죠 전국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힘내내세요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요새는 겨울치고는 많이 따뜻하죠 12월 인데도 마치 봄처럼 눈밭이 다 녹아졌고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 자 지금 피트니트 센터 바닥재를 하차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쓰던 제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 좀 높죠 파레트 자체가 높고 밑에 파레트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후진으로 내려갈때 위험하지가 않은데 입구에서 회전을 할때 한쪽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죠 지금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차고 새제품 한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되지 않는데 일단 하차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 안으로 또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다보게 시간도 많이 또 흐르더거든요 피트니트 센터 오프라는 곳인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정도 잡혔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헬스클럽도 또는 피트니트 센터가 거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시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작업한 곳은 대박나길 바랄 수밖에 없죠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하차를 해놓고 하나씩 가지고 내려갑니다 요기서 이제 회전할때가 지하차장도 여기가 가장 위험하죠 회전하다보면 왼쪽이 좀 높아져 버리는데 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앞에 차량만 없으면 완전히 회전을 한 다음에 꾸준하면 되는데 차량이 또 여기 주차되어 있어서 그게 안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유형을 무릅쓰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발을 좀 빼야죠 너무 깊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동영상은 한 15분 정도 돼요 지루하시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죠 어차피 이 하차하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속도를 굉장히 빨리 돌렸죠 보통 원래 속도의 4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저의 동영상의 목적은 제가 지게차 작업하는 모습 그거 보여 드리는 것보다 이런 제품이 왔을 때 이렇게 하차하고 이러는 걸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큰 기술이 필요하진 않죠 조심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파레트 지금까지 내려가는 파레트들이 지금 영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지금 파레트도 굉장히 부실하고 높습니다 높고 내부를 감싸져 있는데 저게 잘 넘어가는 짐이에요 사실이요 이정도 높이로 된 짐들이 잘 넘어갑니다 오늘 평지 탄탄한 그 바닥이 탄탄하고 팡팡한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예전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용지게차가 일하는 곳은 이런 곳이 아니죠 이런 개전하는 곳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이제 그거는 부제품은 하차가 다 끝났고 이제 신제품을 하차해야 되는데 그 차가 이 안에까지 못 들어옵니다 윙발이기 때문에 그 높이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문을 열지 못해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선줄이 좀 낮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 넓은 대로변에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행히요 그리고 맥발이 다 안되기 때문에 그냥 저 상태로 놓고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호선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일 때 차가 안 지나갈 때 그때를 이용해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장님 보고 신호를 해달라겠죠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니까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충분히 위험을 감지할 수 있죠 제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바레트는 일곱 바레트입니다 작은 바레트까지 두 개씩 될 수 있으니까 요 바레트 같은 경우 굉장히 낮죠 오버 바레트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잘 넘어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넘어가거나 쏟을 일은 거의 없죠 이 정도 높이에 이렇게 이 정도 랩을 감싸 놓으면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에요 지게차 작업하기에도 아까 그 제품 하차에서 운반하다가 이거 하게 되면 완전히 노는 것 같죠 굉장히 쉽습니다 가끔 바레트가 두 개가 안 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씩 뜨기도 하는 거죠 이곳은 지금 일방통역로이기 때문에 제가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걸 들고 멀리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더 갔다 오는데 한 20분 이상 걸리죠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 반대쪽이 한쪽 골목은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차가 안 지나다니죠 지게차 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냥 가는데 시야가 굉장히 좋죠 이 바레트가 높이가 이렇게 시야가 좋아야지만 지게차가 전진으로 갈 수가 있겠죠 만약 아까처럼 높으면 전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로나 이런 곳은 행인도 많이 다니고 또 차량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작은 바레트 얕은 바레트지만 역시나 여기 회전할 때는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 하차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제 나중에 또 장비들이 또 내려오겠죠 장비들 내려올 때도 또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왜냐 하차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지하시를 후진해서 내려오는 것은 별게 아닌데 하물차를 가까운 곳에 두고 하차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곳이 또 아침에 찍오면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있었고 아침에 찍오더라도 하물차를 주차시켜놓고 하차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점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는 몇 바레트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하차를 했죠 자 보십시오 모든 지게차 작업은 그 제품이 쓰이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할 수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차를 해야죠 운반하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위험도 커지는거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 이곳은 현재 오톤 윙바디 같은 경우 이 근처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와도 문을 못 낸다는 얘기죠 카고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큰 차가 막고 있으면 골목에 또 지나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겠죠 이제 요 안에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 사이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문은 문틀은 마감이 다 끝난 상태에요 스텐으로 다 씌워져 있죠 저거를 건드려서 스텐을 찌그러뜨리면 안되겠죠 마감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잡고 할 때는 신중을 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집어넣어주면 저기서부터는 핸드파레트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죠 이렇게 올라올 때 또는 도로로 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을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 상식처럼 배워버렸어야 돼요 대파레트 모양이 달라서 발이 잘 깨어졌나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좀 먼 거리로 이동할 때는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는 발이 잘 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확인 안하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가다 보면 중간에 쏟아질 수도 있죠 항상 조금 운반해야 되는 거리가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믿지 말고 눈을 확인하세요 나를 믿지 말고 내 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해갖고 발을 제대로 잘 꽂아갖고 내려가고 있죠 그 상황을 조금만 게을리 하면은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 지게차 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꽤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갖고 이곳저곳 확인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바레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다 놨죠 마지막 바레트 하나 가지고 내려가서 아까 그곳에 넣어주면 오늘 작업은 끝이죠 요게 이제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까 그 지하실 입구에서 작업할때는 금방 했는데 이게 이제 멀리 큰 도로에서 하차해갖고 운반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초과가 됐어요 요거 가지고 내려가서 저 안으로 또 다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요 작업도 시간이 걸리죠 집어넣어주면 저기서 빨리빨리 안으로 빼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잘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곳은 이런식으로 마무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오픈했을라나 모르겠네요 오픈해서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운동이라는게 저는 요즘에는 그 아파트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싸죠 그리고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거 있죠 참 희한합니다 운동이라는게 계속 가서 출근도장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한번 안가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6개월 금방 지나가 버리죠 지난번에 3개월 끊어놨는데 한번도 못가고 3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운동 한번 한다는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것 같아요 진짜 구둣망을 가지고 해서 진짜 귀찮더라도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게 참 좋은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짜 내년부터는 큰 맘먹고 운동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들어져요 다시한번 들어주고 자 내년부터는 다들 운동 열심히 합시다 저만 하는게 아니고 다같이 해야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